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성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일어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훗날 학자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매우 가난해서 주로 식사를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해결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초라한 식탁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식사를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우리에게 진작 얘기하지 그랬나?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이네.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 중이네. 게다가 좋은 친구들까지 왔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 아닌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아인슈타인의 말에 친구들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힘든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루 성장이 좋아하는 노래, 홍진영의 산다는 건에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하지만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비구름이 아닌 가뭄 속에서 기다리던 비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재 아인슈타인 그 역시 자신이 위대한 학자로 성공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명의 학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힘들 때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루 성장 역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하루 성장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성장입니다.